자 주연이는 오늘 비에 10분이네요 다음은 비에 20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 리그 그래서 하나씩 을 을 이 을 합쳐서 리프 이에는 이에 흥에서 이 이가 되죠 그래서 합쳐진 소리는 리프 리프 뜻은 나뭇잎이죠 리프 오케이 나뭇잎 리프 리프 에 에 에 소리 리프 리프 오케이 소리 던키 던키 오케이 이렇게 되고 하나씩 드 어 어 으 으 으 이 이 합쳐서 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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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d o o k e y k 소리 던키 k k e e e e y e e e e e e e e OK. 보니깐 EA하고 EY들 뭐하는 거야. 끝이 쳤나요? OK. 계속해서 소리. C. 뜻은? 뜻. 뜻? 바로 가자. 바다. 바다. C. 쓰기. S. E. A. OK. 그래서 이해가 못 된다는 사실 기억하자. E. A. 여기서. E. A. 계속해서. Green. 하나씩 해볼까요? G. R. E. E. N. 합쳐서. Green. E. E는 뭐가 된다 항상? E. EA는 E. E. A. UI는 E. 뜻은? 초록색. 초록색. Green. G. E.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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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렇게 합쳐서 합시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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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E T H T R E OK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TH는 뭐하고 뭐였더라? 여기서는 TH3 이건 3이죠 3 OK 네 그래서 그래서 티 스 이 이 뜻은 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린 시 그린 티 녹차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수고했습니다. 녹차 마시는 차를 T라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오케이. 마시는 차 T 쓰기 O 오케이. 소리 T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간도 잘 펴주세요. 예 제가 티킹이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해주셨나요? 예? 티킹 빼고 다 했는데 티킹 빼고 다 했다. 일단 와서 1대1 먼저 합시다.